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드리고 있는 천안기능성식품 전문업체 농협알두롱삼입니다. 저희 농협알두롱삼에서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홍삼과 인삼 기능성식품을 직접 달여 판매하고 있습니다.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서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달여드리며 최고가 아니면 절대로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 항상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을 위하여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